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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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가시깃인데 깃이 나올 때 빨대처럼 쌓여져서 나오는 건데 겉에도 쌓여져 있고 안에 침지도 있어요 부셔져 이렇게 각질처럼 이게 은근히 부시는데 약간 희열이.. 희열감이 있어 앵무새 여러 마리 키우면 지들끼리 부시기도 하는데 이제 안 찾을 것 같아 대시가.. 너 어디 올라가? 미쳤나봐 냉장고까지 올라가 대시가 내려와! 내려와! 너 뭐하는 거야? 거기 올라.. 이리와! 너 큰일 났다 이제 못 내려온다 엄마 안 내려줄 거야 다시 그 봉 잡고 내려와봐 날아서 와봐 이리와 이리와 너 이제 불 끈.. 엄마 문 닫는다 이제 또 껌껌.. 이리와 너 이제 불 끈.. 문 닫는다 이제 진짜 이쁘다 빨리 내려와 아저씨 이리오세요 올라갔다 이제 어디를 다 올라가 민아 가시기 찾을래가 깜짝 놀랐네 치아 취향이 아기 배가 내는 동네 아기 배가 내는 동네 대단한데? 아기 배가 내는 동네 이건 이유식통이야 이유식통이라고 어디 이렇게 매달하고 걸어올라가? 집에 있는 앵무새들이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귀를 만지면 가중이 태식이는 또 이놈의 박스 없으면은 심심해서 어떻게 살았나 몰라 우리 태식이 아 아 아